울산 콕콕의 대표 코너인데 평소 새덕종 리포터가 한 주간의 울산 뉴스 정리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구정이 너무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여 구원수수로 나서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소방수로 투입되는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신임 의원 공동대표 박창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 좀 뽑아놓은 것 있어요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가 어떤 뉴스를 선택하는지도 사실 언론의 큰 권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뉴스를 뽑았냐면 7월 20일 바로 지난 토요일이죠 그저께 윤석열 규탄 울산 대회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있었습니다 체병특검 그다음에 노조법 2 3조 개정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단체는 거부권 거부 울산 행동인데요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몇 차례 하신지 혹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월 9일부로 15차례 15차례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시민들이 못 견디겠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다 생겼어요 자생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부권 거부 울산 행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울산약사회 동구주민회 북구주민회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개성사업회 울산 언론 발제를 위한 시민모임 본인이 공동대표시죠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주군주민회 해상풍력울산추진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 읽으려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특징이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진보정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민주당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할 때도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울산대민주동문회 울산촛불행동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진보단체에 끼질 잘 못했었는데 밑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이렇게 다 함께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사안별로 합칠 건 합치고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외견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도 손잡아야 되는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맞습니다 자료화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체병 사망 1주기 주모시민분향소가 울산에도 설치가 됐었습니다 7월 19일 날 금요일이죠 사망하신 날이 7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 롯데호텔 앞에서 19,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분향소가 설치가 됐었고요 의미로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시는데 4.16, 10주기나 그런 추모해야 될 행사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울산의 시민들이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분향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자료 똑같은 내용이고 이건 제가 뽑은 건데 뭐냐면 저는 이게 정말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예람 중사가 군 내에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한 자살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군 형법이 껴서 의문사나 성관련 범죄한지 그다음에 범죄가 있는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군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거나 공수처가 이첩하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 체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통해서 바뀐 군 형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할 때 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왜 오늘 꼽은 뉴스가 왜 뉴스냐 자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예람 중사 장례식이 언제 열렸냐 돌아가신 건 2021년 5월 21일인데 그러네요 이제 장례식은 2024년 7월 18일 지난 목요일날 체병 일주기 바로 전날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정말 싸워왔단 말이죠 이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걸 사실 언론들이 보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중파 이런 데서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이 작은 방송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런 뉴스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뉴스라는 걸 공중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말씀하실 것 지금 저도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울산 뉴스 중에서는 제일 나름대로 큰 뉴스가 조국 혁신당 혁신당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20일 날 했는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울산시당 위원장이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후보자로 나와서 2위로 당선됐습니다 몇 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 뽑는데요 세 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석 순으로 보면 1당이 더불어민주당 2당이 국민의힘당 3당이죠 3당이 조국 혁신당이죠 3당의 최고위원이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정리를 해서 한 분만 나가기로 정리를 하셨나 봐요 김선민 국회의원이 나오셨는데 나머지 원회에서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정도상이라고 소설가들하고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전북도당위원장 전북에 엄청나게 당원들이 많거든요 조국 혁신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니까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이 연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연설로 이렇게 표를 많이 받아서 30.3%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2등으로 최고위원 됐습니다 혁신당이 내 거는 캐치프레이즈가 3년은 너무 길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날 보니까 3달도 너무 길다 아무튼 그렇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민기 아침부터 소천하셨는데 너무 큰 뉴스고 평화시에 제가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늘 보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네 좋은 노래에다가 가수 김민기 선생님 가수 김민기이자 싱어송 라이트에다가 그리고 객장 핫전에 대표님이셨는데 여러가지 뭐 이렇게 본인을 뒷것이라고 하면서 본인 나서지 않고 언론도 거의 뭐 안 나오고 뒤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미슬이 그 우리나라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왜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이 신일파에 속하잖아요 만주국 이런 콘서트도 했고 사실 그 추축국을 위해서 뛰신 분이거든요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히틀러 무솔리니 뭐 일본 뭐 이렇게 이쪽에 협력했던 분이라서 저런 분의 노래를 계속 애국가로 애국가가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입에 있어가지고 그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한번 언젠가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네요 또 다른 소식이 났던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소식은 제가 사실은 춘모 시를 썼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사퇴 뉴스는 어제 사퇴했다더라구요 이따가 하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 소식은 이따가 하나는 요거도 아 네네 이거 보여주세요 요거는 울산저널 지금 탑으로 나왔는데 시청 앞 12억 정류장 그간 울산콕콕에서 정말 자주 다룬 주제죠 그렇습니다 특종 울산저널 특종인데 다른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정보공개 참고를 통해가지고 한 장을 딱 12억을 들여서 버스 정류장을 세웠고 북구청에서는 신환경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4천몇백만 원에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크기가 문제지 시스템은 거의 다 동일하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북구청 신환경 승강장이 26개를 만들 수 있다는거죠 그쵸 26개를 만들 수 있다는거고 북구청 신환경 승강장은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잘하는건 잘한다고 해야하니까 북구청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